7.5% 이 중에서도 과일과 채소가격이 7.5%나 상승하며 2022년 12월 이후 연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6월 기준 7.5% 상승했던 정기요금은 7월 기준 12개월 동안 5.1%가 하락했습니다. 호주 통계청의 리 머링턴 물가통계 책임자는 이 같은 결과가 지난 7월 몇몇 주에서 시작된 연방정부의 정기요금 리베이트 제도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리 머링턴은 리베이트를 모두 합하면 7월 한 달 동안 정기요금이 6.4% 하락했다며 리베이트를 제외한다면 7월 정기요금은 0.9% 상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7월 기준 12개월 동안 가스요금은 2.7% 상승했으며 자동차 연료 가격은 4%가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인플레이션의 핵심 지표로 가계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비용의 백분율 변화를 측정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호주 주도에서만 수집이 되며 지방도시와 외딴 지역의 가격 변화는 측정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과연 이번 발표 결과가 금리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2에서 3%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며 지난해 4.35%까지 인상된 호주의 기준금리는 아직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미셸블록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느리게 하락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리안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